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원선생입니다. 어느새 23년의 두 번째 달을 맞이하였는데요. 아직 쌀쌀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셔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센터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졸업과 입학의 계절답게 동래구 관내 어린이집 만 5세 친구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특별한 전통 졸업식이 2월 17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어린이집 원장님을 위한 노무 행정교육과 재무액의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3, 4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기간은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예정이며 다가오는 봄의 계절과 화이트데이를 맞이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 상담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양육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보육맘 찾아가는 육아 전문 상담 사업이 2월 중순 이후 진행 예정입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본센터 놀이체험실 도서관 안내입니다. 아이꿈도서관 하유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꿈도서관 담당자 하유정입니다. 놀이체험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아이팡팡 맘 편안 드립 놀이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2, 3회차의 기관 예약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예약이 없는 회차에는 현장 접수로 개인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나 토요일은 이용자가 많아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아이꿈도서관 안내입니다. 아이꿈도서관 이벤트 다도광을 찾아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에서 28일까지 약 한 달간 도서를 많이 대여하신 분 총 5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간제 보육실 안내입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얼수와 만편한 시간들 보육실에서는 무비데이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동화를 영상으로 관람하고 그림 동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포토존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매월 이벤트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센터 얼수시간제 보육실, 맘서그 장난감 도서관 내 맘편한 시간제 보육실 총 2곳이 운영 중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여 긴급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소 맘서그 장난감 도서관 및 드림센터 안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팡팡 놀이터 담당자 안진호입니다. 2023년 1월 한 달간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는 1134명, 대형물품은 1041개 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맘서그 장난감 도서관에 오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락동에 위치한 드림센터에도 놀이체험실과 도서관이 있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정보 및 기타사업 안내입니다. 안진호 선생님 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소독박력 전문 업체를 통하여 소독박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박력은 2월 20일에 소독을 진행하며 소독장소는 봄센터, 맘서그 장난감 도서관, 드림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독박력 실시로 이용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2월에도 센터에서는 다양한 부모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상 보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선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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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